미생물 증식이 어려워 오염, 변질 가능성이 낮은 유통기한 없는 식품들 그러나 잘못 보관하면 상할 수도 있어요 통기한이 없는 식품들 보관법 함께 확인해야겠죠? 소금의 경우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뚜껑을 덮거나 밀봉해서 보관하면 된답니다 빙과류는 적정 온도인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하고 녹았는데 다시 열려볼까?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세균이 증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알코올 함량이 높은 소주, 위스키는 온도 변화가 적고 직사광선이 안 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식품 첨가물 또는 석유류 등 시발성 화학물질과 함께 보관하면 냄새가 스며들어 품질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세요 감사합니다